현재 리워크 파라의 사기성이 재조명되며 랭커 구간에서 파라가 거의 매판 나오고 있다. 파라 유저들은 아마 신이 났겠지만 아마 100% 확률로 얼마 못 가 너프를 먹을 것이다. 오버워치 운영자들은 비주류 영웅이 주류가 되는 걸 끔찍이도 싫어하는 것을 잘 알기에. 군보라가 윈스 1인군 가면 될 것 같기도 하고. 시야를 막아 빨리 뛰게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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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그래! 봐봐 이게 진짜 고도의 심리전이에요. 시야가 딱 막혀버리잖아?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뛸 수밖에 없어. 메이 딜량 왜 저러는? 딱히 못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. 분명히 진짜 말이 안 되는데. 내가 때릴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파라의 코야 또. 다 빼고 다 날라다녀. 말이 되냐? 파라의 코야 또. 다 나담기 volunteer FRE riv님과 구독 pillarших 지나 jakie ㄷㄷ 이게 다 뜯어버린거지 안 돼 인마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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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t 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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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괜찮아요 나이스 아 챔피언 2네요 챔피언 4는 또 첨보네 데뷔 다행히 메이컵을 쓸만하게 나왔어 아 챔피언 2는 또 첨보네 히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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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방금 맞는건데 원래 방금 맞는건데 안맞았어 하나쯤 왔나? 앗 아.. 세란나나 세란나나 ㄷㄷ 어어어어어 ㄷㄷ ㄷㄷ 힝힝힝힝힝 탈우오스 타워 함께 다운 다운 아.. 친구 왜이리 했네 힘들어지게 된거야? 아.. 친구 왜이리 했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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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에 해주면 되네요 아.. 친구가 내리기 흘러. ㅋㅋ 터뜨린 터뜨린 시간에 공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불바 lust 2불바 밀어 밀어 1불바 1불바 159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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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안 죽는 건데 죽었어 상대에 오늘 도착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린 거야 오히려 팀이 죽는데 거질 거질 할 거야 그냥 코를 구잡고 있을걸